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0세에서 5세 영유아 정교사로 단위라 하는 안, 그리고 영아와 유아 정교사로 분리하는 방안, 이렇게 두 가지 시안 중 하나를 연말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. 지난 브리핑에서 취재진들과 나눈 내용 중 몇 가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구체적인 안이 언제쯤 확정되는 건지, 또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나왔는데요.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상당한 체계를 잡았다면서 일선 교사와 학부모, 학계 등과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번 개편을 위한 과제들이 명확히 정해졌고, 이를 하나씩 처리해간다면 충분히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입장입니다. 또 계획안에 따르면 통합교사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 교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됩니다. 그렇다면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의문이 나왔는데요.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자격 중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 통합 자격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이수 과정을 수료해야 하는데요. 추산해보면 기존 교사 26만 명 중 두 자격을 모두 가진 11만 명은 통합 자격으로 전환되고, 나머지 15만 명이 취득 대상이 됩니다. 불이익이나 강제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러면서 처우 개선은 별도로 추진해 나가고, 추후 자격 사항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0세부터 하루 12시간 돌봄이 제공되는데, 부모와의 애착 형성을 도외시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. 정부는 가정 내 돌봄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,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공공 차원에서 지원해야만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아울러 교육부는 올 하반기 관련법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, 이번 유보 통합이 저출생 추세를 반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